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인입니다. 시사인 맞으시죠? 오 계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감을 하다가 와서.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김동인 기자와 아주 말끔한 이봉우 연구원 직접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김동인 기자 준비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한박 전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과 관련된 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준비된 오디오를 들어보시죠.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격렬한 응원도 있습니다.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 무소속 김남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비장하십니다. 네, 그러네요. 비장한 목소리는 4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각자 한마디씩 하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의원. 네,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요. 말을 좀 들어보시면 법사위에서 본인이 무소속 거취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과 응원 모두 있는데 일단 모두 가슴에 새기겠다. 그리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영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검수 한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꼼수 탈당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흥미로운 게 이 비판은 어쨌든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당 의원들이 면전에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4월 27일에 본인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도 올렸어요. 법안이 통과된 심야에 제 면전에서 국민의 의원들이 비아냥거린다. 회의 내내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느냐. 하지만 누군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희생과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는다. 비판을 충분히 예상했고 감수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감수한다는 것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당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담겼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결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월 21일에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경위를 좀 알아보니까 확인 결과 개인적인 어떤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고 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하는데 민 의원이 직접 입법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고민. 그것이 좀 담겨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 말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오죽했으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개인의 결단이니까 그 결과와 어떤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지역위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구에 있는 원래 정당의 사람들과는 사실 협조를 구할 수가 없고 특히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그러다 보면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 같은 자리들도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다 감내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복당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관련된 어떤 다른 의원들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언 중에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이 얼른 뚱딱 넘어가면 또 다른 내로남불의 사례로 계속 또 회자가 될 거고요. 민주당은 아마 그런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복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사실관계도 좀 엄밀하게 따져보고 당한 단계도 따져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신 거니까 엄하게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른 뚱딱 넘어간다라는 표현. 이건 당 차원에서 은근슬쩍 규정과 달리 복당을 허용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들으신 내용은 4월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의 발언인데요. 사회자가 복당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원칙만 일단 살펴보면요. 당규상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1년 내에 복당이 불가능합니다. 탈당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예외 조항은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 지도부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별로 길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구 의원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긴 하거든요. 당장 사무실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인상 상실이 아니니까. 간판부도 바꿔야 됩니다. 경향신문이 4월 24일자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적 결단이지만 당을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당에서 복당을 권유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예외 조항을 통해서 좀 빨리 복당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인식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라는 건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 탈당 소식 접하셨을 때 곧바로 복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복당,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복당 생각까지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지금 김동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칙대로 그래도 1년은 넘겨야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탈당 자체가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계속 가열차이 하잖아요. 그 절차 자체가 위법이다. 안건조정위의 효력 문제도 헌재에다가 제기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탈당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정상 있는 1년 정도는 최소한 무소속으로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일단은 당내에서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어쨌든 있다는 거고요. 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선택이라지만 이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상당하고요. 그렇죠. 곧바로 복당을 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도 당 안에서는 제기된다. 그렇겠죠.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설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시도들이 하나의 방법론처럼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휴 내가 그래도 이거 한 번 나가면 1년이나 밖에 있어야 되는데 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곧바로 복당이 되면 아니 뭐 갔다가 그럼 다시 올게요. 라는 말이 이 안에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꼼수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원칙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봐왔잖아요. 국회에서. 꼭 법안 처리 통과가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한 의원들도 사실 탈당했다가 여론이 좀 죽으면 복당하고. 응급을 좀 받아들이고.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좀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젠 그러지 말자라고 다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지켜보죠. 다음 말말 말은 어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잊혀진다는 게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이네요. 네.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한 탁비서관의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대중으로부터 잊힌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들으셨던 멘트.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 이 발언이 워낙이 과격한 표현이다 보니까 반발하는 말도 뒤이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략비전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의전비서관 타이틀 달고 쇼 담당으로 행사 연출하더니 퇴임 후에는 문 대통령 경호하는 호위무사를 하려는 건가라며 쇼 연출자에서 이제 경호원이라도 되려는 건가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 대통령이 벌금 무셔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탁 비서관에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맹견에 빗댄 것입니다. 사냥개, 입마개,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뒤따르고 있네요. 첫 번째 발언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발언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맹견용 입마개를 언급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선 탁현민 비서관의 발언 맥락 잠깐만 짚어보고 가자면 조용히 살지 못하게 하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측근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혹은 걸고 넘어진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생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탁 비서관이 원래 청와대 관련 특히나 비서실 쪽에 계신 인물들 중에서도 발언의 수위가 높으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발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강성 스피커로서 나중에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견제용인 거죠. 물어버리겠다라는 맥락에 대응하면서 비꼬는 발언인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봉용 군 어떠세요? 일단은 타케민 비서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훌륭한 강아지는 말없이 지키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물론 마음이... 아니, 그런데 강아지들이 말합니까? 그렇죠. 애초에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언론 보도들도 사실 아쉬워요. 이게 언론 보도의 비평의 대상이 되는 발언인지도 일단 따져봐야 되지만... 좀 농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언론 스스로 비판 안 하죠. 다 지금 다른 사람 말을 끌어와서 그 뒤에 숨어서 하고 있는 언론 보도의 양태도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요.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비유하면서 조롱하듯이 주고받는 말도 재미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의미로서는 너무 심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발언들 오가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과연 영향력 행사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예상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물러나는 현직 대통령이 다가오는 권력인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아, 그러게요? 네. 가령 한국갤럽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4%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하지만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지금 새 대통령보다 박수받는 상황이죠.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지층 일부에서는 걱정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특히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검찰을 동원한 전방위 측근 수사가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킨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다소파를 형성하는 이들이 문재인이라는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원내의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제기구도 뒤흔드는 검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실제로 한 말 중에 일부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일단 미디어 오늘의 영상 통해서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를 받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하고 있습니까? OECD에 파견가 있는 검사까지를 통해서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프레임, 마치 보안사건도 다 없앤 거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켜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기구까지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 언론 편집장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OECD의 파견 간 검사가 검수완박 관련 로비를 했다. 추측이라는 단서를 조건을 깔긴 했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홍군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소위 말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된 언론 보도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검찰 중심, 검찰 입장 중심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발언도 그런 비판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수 언론과 검찰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일종의 삼각 공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제기인데 문제는 스스로 근거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추정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당연히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보수 언론 편집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OECD 파견검사가 OECD에 입장을 내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모두 OECD 파견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 OECD에 입장을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OECD가 경제기구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슈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26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언론에서 갑자기 보도도 쏟아졌는데요.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22일 한국의 법무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OECD 산하기구 중에 뇌물방지작업반이 있는데 여기에 드라코코스 의장이 서한을 보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은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안 개정이 부패범죄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26일부터 27일까지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지 기준으로만 64건, 포털에서는 100여 건 이상의 보도가 단순 받아쓰기로 보도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표디께서도 조금 의아한 말투로 말씀하셨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경제발전 그리고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논의를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구가 한국의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관련 법안 개정에 이렇게 입장을 낸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조금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어제는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법안 추진하면 강력 경고 제재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이 드라고코스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OECD 산하기구 의장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은 권한 외의 발언이고요. 사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물론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반양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동안 공부하고 온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해요. 수사한 적도 없고 수사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 나라랑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검찰에 수사 기능이 있는 상태인데 이분도 이름도 보니까 유럽 쪽 분 같은데 전혀 어떤 법안에 대해서 개입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국내 사정을 아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정통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언론이 그런 배경을 보도를 안 해주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배경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 발언, 서한을 보낸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국 상황이 국제적인 표준에 안 맞다. 혹은 조금 동떨어진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때 마치 선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외신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다룬다라는 형태로 상당히 저는 이게 뭐랄까요.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국제기구 또는 과거의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서구 선진국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 우월 지위를 우리 언론이 좀 스스로 부여시켜주는 면들도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총이 있으니까 우리도 총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보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추측만으로 검찰이 로비를 한다든지 또 언론과 당선인이 결타를 한다든지 이런 언급은 조금 무리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한 발언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언론 보도의 양태에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관적으로 지금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OECD 보도도 그런 연장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검수 한박을 언급한 보도 중에 검찰 반발을 언급한 게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법안의 이름이 뭐냐? 구체적인 법안의 이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 법안의 이름을 언급한 보도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안 이름도 보도 안 하는데 검찰 반발은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이런 언론 보도의 양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작 법안 이름조차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더 깊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검수 한박 법안 관련한 언론 보도의 상당수가 법안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반발 내용들만 보도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의 언급 내용들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 국민들께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많은 보도가 검수 한박,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수원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MBC의 어제 보도, 어제는 이제 또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최종안이. 네. 그랬죠. 그 최종안에 대한 MBC 보도에서는 조금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선거범죄도 정의당 제안대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6.1 지방선거 사범 처벌이 어려워진다, 정치인 방탄용 입법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엄격히 금지했던 별건 수사도 일부 수용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건데 이것까지 막으면 보안 수사를 통해 공범, 여재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법안 내용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검찰 내용도 많이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MBC 보도대로 어제 상정이 된 최종 법안은 민주당 원안보다는 22일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가깝고요. 거기에 실제로 토대로 뒀다고 하고 또 검찰과 국민의힘의 의견도 상당수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6대 중대범죄, 지금 현재 직접 수사 가능한 부분 중에 원래 원안은 다 없애는 거였죠. 부패와 경제 두 개를 남기면서 표현도 부패, 경제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요.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시하는 시안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또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지금처럼 가능한 게 하되 경찰이 정상적으로 송치한 것 말고 다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넘기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넘어온 사건들 이런 사건들 보완수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한 부분, 그리고 선거, 사범은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소인과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 고발인, 고발인은 제3자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보도가 MBC 보도처럼 보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검수 함박에 대못을 박았다. 수사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단언하는 보도들이 특히 검찰 입장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최근에 검찰에서요. 수사 검사들이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계속 검수 함박을 비판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천지관 같은 경우에 직접 수사의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또 법무부 훈령에도 조금은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검찰 출입기자들도 조금은 당황해하는 기색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데 이게 다 깨졌네요. 마지막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기억나실 겁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게요. 26일에는 성재준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서 똑같은 학위 문제인데 나처럼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는 등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더라. 민주당원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조국 딸임 인권을 박살냈다는 것인데 제가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었다. 지금 조민 씨에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계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국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다라고 토론을 했고요.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조민 씨 근무병원 무단 침입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누구한테는 인권이 있고 나한테는 인권이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나뜨기 좀 안 가는 게 조민 씨도 무척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4월 13일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정경심 교수에 입원한 한림대병원 병실 앞까지 촬영을 하다가 그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4월 18일에는 조민 씨 근무병원에 침입을 해서 따라간 다음에 인터뷰를 시도한 게 역시 영상이 공개돼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9년 TV조선 기자는 혼자 사는 조민 씨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가 현재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또 2019년 사태 초기입니다. 조국 사태 초기에는 조민 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조민 씨의 것으로 보이는 빨간색 외제차를 찾았다는 조금은 황당한 오보가 나오게 됐었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작년에는 조선일보가 사파 때문에 또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에 약간 문제되는 부분, 인권 침해는 그 대상이 누구든 비판받고 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안 괴롭힙니까? 왜 나는 저 사람한테만큼 응원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 같아서 왜 지금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의아한 마음은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 또 그만큼 보호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호해 준 분들도 제가 좀 봤는데? 네. 응원하는 분들 꽤 계시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랑 시점상으로 보자면 언론 환경 내지는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지형이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그리고 지나치게 인권 침해가 이루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